2013년 5월 14일 SUGA&JIMIN의 너무 웃겨요 오늘은 새벽이니까 화요일이구나 이번 주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까지 우리는 뮤비 촬영을 할게요 예 네. 드디어 올 것이 왔어요. 우리는 뮤직비디오 촬영을 끝장나게 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미 우리 준비 다 됐잖아요. 끝났죠, 벌써. 지금 우리의 상태가 좀 초췌한데 그 이유는 댄스를 하고 왔어요. 부끄러워요, 솔직히. 그래서 다크서클이 발목까지 내려올 그런 느낌이에요, 조금. 그래서 지금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에 뮤직비디오 촬영을 하는데 제가 들은 소문으로는 일산에서 한다고 소문이 있어요. 정말요? 일산세트장에서 한다고 소문이 있어요. 왜 난 못 들었지? 부산이라고 들었는데. 그렇지. 가끔은 대구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거의 몰라, 이거. 내가 들은 바로 일산세트장이라는 말이 있었어요. 성이 그렇다면 그렇겠죠, 뭐. 최대한 우리는 굉장히 멋있는 그런 뮤직비디오를 만들려고 해요. 굉장히 노력 중입니다. 안무도 안무고. 사실 자켓은 잘 나왔거든요. 나쁘지 않았다고 들었어요. 회사에서 10,000이 있색. 그래서 우리 이제 데뷔 전에 얼마 남지 않은 몇 가지 과정 중 하나인데 이미 곡들은 마스터가 끝나가지고 몇 개가 나왔어. 그래서 난 들어봤지. 괜찮습니다. 다 들어봤어요? 다만, 타이틀은 아직. 저도 몇 개 정도는 들어봤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뮤비만 잘 촬영을 하면 끝납니다. 여러분. 조금만 기다려. 얼마 남지 않았어. 얼마 남지 않았어. 기다려. 얼마 남지 않았어. 2013년 5월 14일. 휴가의 지민 로그. 끝. 끝. 예아.